또 하나 그게 기회가 되는 게 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기회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배들이 이 일을 해오면서 엄청 어려운 여건을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 속에서 그건 비단 애터미만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엄청 바뀌었어요. 지금 본인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건 직장생활을 하고 있건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에 적응하신 분하고 적응 못하신 분하고 1, 2년 정도 지나면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 애터미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쳐오면서 드디어 본격 이번 달에는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본격 진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선배들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지 참 이게 어떤 과도계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딱 생각하는 차이 같아요. 이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환경이고 뭔가 새롭게 자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고 딱 이 사업은 두 가지 특징을 항상 우리 박 회장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애터미에서는. 첫 번째는 유통업이다.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가장 강력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유통업이고 두 번째 또 하나 특징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된다.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지만 처음부터 제가 한 4년 반 전에 저희 선배가 저한테 이 얘기를 같이 해보자고 끊임없이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박한결 회장님 동영상을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박 회장님이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본인은 이렇게 할 거라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할 거라고. 한 2, 30개 정도 들으면서 이해를 했죠. 이거 나 해봐야 되겠다. 저도 유통업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이게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맞는 얘기다. 제가 지금 세대에 말씀드린 거는 누군가 저처럼 뭔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 방법적인 문제가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박한결 회장님도 처음부터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들으면 이 맥락이 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갈 게 애터미가 추구하는 게 플랫폼으로 갈 거고 이 비즈니스로 이렇게 갈 거다. 중간에 멤버십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2019년에 애터미가 한국인계 10% 정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멤버 수가. 본격적으로 실제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그 DNA가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도 과거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저는 공별 나왔습니다. 자동차 연구소에 근무하다 박해 나와서 유통업도 하고 최근까지 학원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환경 때 학원을 접었어요. 누구도 예상 못했던 환경입니다. 하지만 저도 현재도 또 어쨌든 저희 집사람하고 요식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만약에 요식업을 하게 된다면 홀에서 매장 위주로 하겠습니까? 배달 위주로 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학원을 운영한다면 크게 대형 학원으로 운영하시겠어요? 인터넷 강의 쪽을 뭔가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시겠어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을 한 10여 년 동안 성장되어 오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예전에 대규모로 미팅하고 오프라인 면에서 끝없이 밤마다 모이고 그런 패턴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라인 위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시겠어요? 이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럼 오늘 정말 이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많이 회자되어 왔던 얘기예요.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적용하고 있던 간에 아니면 그냥 알고만 있던 간에 저희가 30의 8단계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그거는 비단 여기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패턴대로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그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 패턴대로만 한다면 얘기하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요식업을 하든 저처럼 학원을 하든 간에 아니면 본인이 건설업을 하든 간에 첫 번째 꿈과 목표를 정하고 결단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 같이 명단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분들 초퇴하고 내가 이런 건섭을 이렇게 하면 충분히 수익이 된다고 설명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하니까 금전적인 투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든 후속 조치를 할 거고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기서만 비단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정말로 우리가 그 패턴대로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다 성공할 거예요. 문제는 그게 이론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이걸 나 적용을 하고 있을 건지 그 차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1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누군가는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한 분이 있고 누군가는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업을 10년 해왔든 9년 해왔든 7년 해왔든 1년 해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게 중요한 건데 저도 그래요. 여기시음부터 제가 같은 동료로서 단지 제가 먼저 경험을 여기 어떤 분한테 어떤 분한테 제가 먼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결국 경험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건지 그러면 아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왜 선택하려고 그랬지? 고민해 보는 거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제안을 들었건 누군가 이걸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던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그랬던 간에 이걸 한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단계든 10단계든 분명히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선입관을 가지고 이 속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은 똑같은 선입관을 분명히 가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되돌아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어떤 과정을 두고 해서 이걸 이해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럼 타인도 그런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접했을 때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분한테 어떤 심정으로 이걸 제안을 할지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 동업자로 이렇게 동참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우리 책 있잖아요. 100만 원 작전 1000일 1000만 원 작전 그게 우리 분당 탑의 모토거든요. 이 책 내용 자체가 거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오늘의 부분일 거입니다. 누군가한테 이걸 제안하고 같이 해보자. 그리고 한 번 듣고 그분이 이해 못하거든요. 두 번, 세 번 찾아가면서 나하고 같이 제안해보자. 해보자고 많은 요구를 했을 거예요. 저도 많은 그런 요구를 받았고. 그런 와중에 이걸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요. 사업 설명하는 부분이 25%고 아니 초대가 25%고 사업 설명이 25%고 후원이 50%라고. 그거는 보다는 이 일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모든 게 그럴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비교를 드려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계신 분한테 누군가가 와서 본인 외의 직업 애터미 말고 제가 학원을 한다고 칩시다. 누군가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랑 같이 정말 비전이 있는 것들 학원 일을 같이 해봅시다. 그런데 그분이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외식업을 하고 있는 분이야. 그런데 누군가가서 학원을 하자고 제가 가면 그걸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제가 설명을 하겠죠. 이러이러 이렇게 충분히 이 일을 하는데 이러이러 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아마 그분은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충분히 제한하다 보니까 그분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조금조금 생각이 바뀌면서 어? 이것도 내가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참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되돌아볼게요. 제가 일을 왜 시작을 했는지 저도 30년 동안 제 자영업을 했어요. 직장 다니고 자영업을 해왔어요. 자동차 연구소에 한 10여 년 있다가 박해놔서 제 일을 한 20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제가 일에 하는 이유 30년을 해도 그게 답이 없었어.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3년 내지 5년을 이 일을 해서 뭔가 그게 된다면 그건 해볼만 하겠다. 딱 그 이유밖에 없어요. 절 만약에 이걸 10년을 하자니 저는 안 했을 겁니다. 3년 내지 5년을 해서 그게 기초가 굳어져서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면 그건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좀 집중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일을 관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일은 제 일을 관두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관두지 않고 겸업이든 부업이든 어떤 형태가 가능하다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많이 피곤하겠다. 어차피 제가 했던 일이 또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각오를 하는 거죠. 그래도 3년 내지 5년이 가능하다면 내가 그건 해보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일이 해가 나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게 무슨 제가 생각했냐면 결과를 항상 보고 결과를 어려운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3년을 내서 월 500이 됐든 천만 원이 됐든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그 결과가 너무 큰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돌뿌리를 보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본 거고요. 결과를 보자.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을 누군가 만났든 누군가 거제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택했냐면 그 결과를 보고 택했던 거예요. 저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걸 선택한 결과를 보고 이걸 진행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차피 이거 말고 그 어떤 일도 녹록지는 않아요. 본인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어떤 일도 쉽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걸 하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걸 택한 이유는 남들이 선입관도 가죠. 불편돼요. 안 해봤던 거야. 그리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 뭉쳐있는 것도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저희가 20대, 30대는 이런 게 신기하고 재미있을지 몰라요. 저녁 미팅. 그런데 50, 40, 50, 60이 되어져가지고 이런 게 얼마나 불편해요. 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결과 때문에. 내가 3년 내지 5년에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건 해보겠다고 감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얘기해요. 쇼더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항상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3년 내지 5년을 해서 결과치가 500이 됐든 600 정도 나올 수 있는 그건 해보겠다고 작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한 겁니다. 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3년을 해서 그게 결과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내 자식 때까지 내 자식의 자식까지 간다면 난 그건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걸 먼저 딱 마음속에 넣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거를 점검해보는 거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해왔어. 제품 들고 다니면서 해왔어.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분은 그 경험이 좋겠지만 어떤 분은 그게 쉽지도 않은 경험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 특히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건 제품 들고 팔고 다닌 거라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결과가 너무 욕심이 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3년 내지 5년에서 이게 내 평생 된다면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50이 넘어서 잘 못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휴지 뭉치 들고 세제 뭉치 들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못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각자 살아온 스타일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영업을 잘하면 영업대로 남을 잘 가르쳤던 분은 가르친 대로 사람을 잘 모으는 사람은 사람을 잘 모으는 방법대로 그 방법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인가 어쨌든 얘기는 해야 돼요. 제품을 얘기하든 사업을 얘기하든 사업을 얘기하든 뭔가를 얘기하든 우리 늘 여기서 우리 성공의 8단계나 사업 설명 얘기가 있어요. 내가 더 좋은 조언을 받든 간에 그럼 제 얘기가 들어가면서 잠깐의 그 자세한 건 없습니다. 제가 PPT를 보면서 잠깐 제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늘 하는 얘기니까 오늘 이거예요. 실제 방법은 이거 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얘기하는 게 방법을 찾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 모른 분은 없어요. 매출을 올리는 거 사람 모으는 거 그 방법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내가 이걸 설명하는가 두 가지요. 쇼더 플랜 제가 또한 쇼더 파셔빌리티라고 해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쇼더 플랜 쇼더 프로덕트도 얘기하죠. 저는 쇼더 파셔빌리티를 얘기해요. 가능성은. 우리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애텀이가 동종업계에 정말 좋은 제품의 경쟁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비즈니스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제품이 정말 좋고 싸다. 그리고 당신이 비즈니스 기회가 돼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쇼더 파셔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미팅을 갖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설명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설명하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 이게 다 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쇼더 파셔빌리티를 이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나이에 이 일을 저와 같이 2 내지 5년을 해서 남은 삶 동안 대대선선까지 이게 된다면 이거 한번 해볼 의향이 없냐. 이게 다 실제 여기 여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제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계속 검증을 했어요.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미 애터미가 10년 동안에 모든 동전 정말 최상의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아자물에 들어오는데 어떤 인터넷 쇼핑몰로도 좋은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기회 부분이거든. 이거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 그게 이게 가장 큰 실제 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당신한테 기회가 되는데 그럼 저하고 얘기를 해보자. 3 내지 5년 만에 이게 어떻게 해서 끝나는 일인지 그게 무슨 일인지 하면 나하고 얘기를 해보자. 일이 어떤 일이고 얘기해줘.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당신과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죠. 충분히 너도 할 수 있다. 겸업이고 부업이고 중요한 게 못 팔아도 상관없고 설명 못해도 상관없고 같이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당신한테 기회가 주어졌는데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럼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 고민할 거예요. 나 한번 해보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품 받고 쓰는 거고 사람 모으는 일이잖아요. 제품 받고 쓰고 사람 모으는 일이고 사람 모아서 제품 받고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며칠 올라가는 거죠. 그걸 나 혼자 모으는 게 아니고 나도 어느 정도 모을 테니까 너도 모아가라. 너도 모아가라. 너도 모아가라. 그게 늘어나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사업이고 전업이고 보험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방법적으로 그런데 이걸 처음에 봤잖아요. 낯섰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까 그런데 정말 많은 고민이에요. 그런데 너무 방법을 찾지 말라고 제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학교에서 강의했던 분은 이 교본 가지고 강의 스타일을 하세요. 제품 잘 파신 분은 팔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해해가는 거니까. 이걸 얘기하잖아요. 설명하는 게 조금 전에 니즈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어떤 회사고 제품이 이런 제품이고 수익은 이런 부분이고 가능성이 있는 거다.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아까 경험을 치른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센터로 초대하든 상위 파트너를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하건 본인이 직접 하건 간에 중요한 거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왜 하느냐고 당신이 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은 사람들은 제가 무슨 일 안에는 관계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하는가는 관심이 있습니다. 니가 학원 원장이 외식업체 사장이 그걸 왜 하지 제가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을 했다고 칩시다. 사람들은 제가 학원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에요. 제가 왜 학원을 하지. 그 이유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죠. 외식업을 12여 년 해왔는데 잃어갖고 정점에 달았다. 자인금 피크가 있어서 더 이상 내려가는데 업종을 바꿔야 되는데 선택을 바꿀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택하고 있다. 그런 거에는 관심이 있잖아.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얘기도 하고 그런데 수입구조 자체는 제가 사업을 재현했으면 돈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아이템이 뭐고 이렇게 어떻게 수입이 되고 제가 가끔 이렇게 비교를 해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만약에 내 아이템으로 이런 가게를 내면 1년 정도 되면 수익이 이 정도 되고 10평짜리 가게를 내면 이 정도 수익이 되고 20평짜리 가게를 내면 직원이 몇 명 필요하고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원자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해가지고 얼마 수익이 날 거다. 그래서 보통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만약에 저랑 이 일을 하면 1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 수익이 될 거고 2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 수익이 될 거고 3년 정도 이 정도 수익이 될 거고 나랑 같이 해보자. 그게 사업 설명이잖아요. 아이템은 이렇고 제품은 이렇고 보상 플랜은 이렇고 그게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게 뭐냐 이거는 엄연히 얘기해 주신 분들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으로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으로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는 에템이크가 추가한 게 분명히 동종업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제품 경쟁력은 충분히 있어요. 유통업으로서 두 번째는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사업은 돈이 되고 수익이 되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은 대대손손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어요. 과거 초창경으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수익 구조도 있지만 APP, 플랫폼, 메타버스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해 가요. 환경이 바뀐 환경으로 누군가한테 제가 비즈니스를 제안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은 만약에 저랑 여기 계신 분이 사업을 한다면 과거에 잘 된 사업을 할래요? 현재 잘 되고 있는 걸 할래요? 아니면 2, 3년 후에 잘 될 사업을 할래요? 저희는 2, 3년 후에 잘 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템이가 2, 3년 후에 어떻게 가는가를 보고 저도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고 과거에 있지 마시고 4, 5년 전에 있지 말고 현지에도 머물지 말고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라는 건 정말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녹록치가 않아요. 그랬지만 거기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충분히. 해보자. 바뀐 패턴에서. 어떤 분은 정말 쾌제를 부른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딱 생각하나 차이입니다. 기회입니다. 정말 기회예요. 상상도 못한 기회가 왔습니다. 국제사업도 마찬가지고 지방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지금 지방 갔다 허겁지겁 올라와서 강요한 자인데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요.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게 저는 사업 설명 같아요. 대신 본인 사업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수익 구조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나랑 1년 정도 하면 이 정도 수입이 되고 2년 정도 하면 이 정도 되고 3년 하면 이 정도 되고 그래야 누군이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그게 충분히 상대방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게끔 본인이 못하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상위 파트너가 됐든 하위 파트너가 됐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신 우린 거기서 얘기를 해요. 내가 상위 파트너가 하위 파트너를 데려갔던 거 아니에요. 제3자에게 설명되는 거는 전문가적인 느낌이 들게 해주는 건 본인 몫이죠. 그거는 여기서 다니는 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제가 누군가 제3의 일을 A라는 잡을 누구한테 제안하려고 해요. 전문가를 데려가면 제가 당연히 A라는 전문가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프로모션도 하고 에디파이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얘기가 먹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여기서 늘 여기 계신 분이 해왔던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제3자를 데리고 갔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놔야 상대방이 듣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 보다. 그런 부분은 늘 저희가 해왔던 일이니까 그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이 일이 처음인 게 아니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누군가 제3자에게 소개할 때는 기존에 했던 분을 모시고 갈 때는 충분히 이분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에디파이는 해나의 얘기를 듣는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본인은 그냥 늘 우리가 밖에 살아도 그 감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본인 설명할 때는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자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제품의 기초 지식도 충분히 몇 가지는 알아야 되죠. 수익 구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건 후속 조치라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누군가한테 제안할 때. 자기가 단순 소비자를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한다는 거는 그냥 가지만은 누군가 동업을 제안한 거잖아요. 그걸 한 번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기 우리 씨가 투자되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투자되잖아요. 우리 젊지도 않는 나이에 시간이라는 게 정말 비싼 겁니다. 비싼 거. 누군가한테 제안한다는 얘기는 만약 1년 동안 해가지고 그게 헌 일이면 자기 인생 어디 가서 보상받냐고. 이 나이에. 그러니까 그 일을 충분히 그분한테 제안한 데는 여기서는 가끔 그래요. 돈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고. 아니죠. 우리 유한적인 시간에서 시간 투자는 적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20, 30대 정도면 시간에 대해서 그런 느낌 잘 못 갖지만 40대, 50대, 60대 정도 되면 적지 않은 값어치입니다. 그거는 그분한테 제안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긴 내 이론적인 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다시 이 전체를 보게 해줘라. 시스템을 통과시키라는 모시고 오라는 얘기죠. 이걸 듣게 하고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큰 그림을 본 사람은 큰 사람들하고 하고 작은 그림을 보인 사람은 작은 사람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일은 저희가 이 일은 그분들이 선입관을 편견을 가진 게 아니고 늘 애트민이라든가 일반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신경을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그랬듯이 내가 소개한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분을 후속 절취할 때 가능 오늘 얘기하고 그분이 또 다른 정보를 주는 게 이틀이고 삼일이고 가능한 많이 주는 게 좋죠. 최대한 빠른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호기심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누군가한테 꾹꾹 찔러보고 던져보는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분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료를 주는 거죠. 오늘 들어보고 지금 우리 애트민이 매거진 같은 게 참 좋은 자료예요.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주면 되니까 인터넷이 주면 되니까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엄청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같은 게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이내에 두 번 이상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심 3일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2시간 내에 또다시 만나고 뭔가를 얘기를 해주라. 궁금증도 해결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거는 답이 똑같아요. 누구나 사람은 사업 일을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은 거의 90%가 똑같습니다.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 번 듣고 이해하는 분은 없잖아요. 어떤 일이 돼서 아니 3년 내지 5년을 해서 월 천이 되는 게 대대선선 물려갈지도 모르는 천만 원 버는 게 어떻게 그리 한 번에 이해가 가냐고 불가능하잖아요. 생각하는 거죠. 기회가 분명히 될 수도 있는 생각을 해요. 얼굴 보면. 두렵지 않아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내 친구가 얘기했는데 이거 너 왜 그거 하냐고 어떻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될까? 궁금한 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질문은 모두 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이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도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막상 이해했는데 친구들 얼굴 보면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비단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정말 부정부동산 한다고 치자고요. 정말 좋은 거야. 친구한테 가서 부동산을 소개하고 싶어. 두렵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부동산 정보에 대해 정말 많은 지식과 노화를 가지고 덜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건 결국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일을 할 때 누군가한테 설명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모른 상태에서 부딪히니까 당연히 엄청 두렵죠. 그런데 이걸 다 이 일을 갖다 모든 일을 갖다 다 알고 할 방법은 또 없어요. 그냥 부딪히 가면서 실수하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비단 이 일뿐만 아니고 모든 일을 다 그려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부딪히면 엄청 많이 당황스럽고 돌아와서 생각하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이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다 그랬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정 중에 하는 거니까. 대신 여기선 그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저처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명 40명 정도 그중에 한 10명 정도는 관심을 가져요. 왜 가냐면 이 일에 관심 갖는 게 아니고 뭔가 찾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일이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뭔가 찾고 있었어요. 저희 선배가 얘기했을 때 그때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이러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오고요. 역시 그 컴퓨터에서 말하기 때는 일단 여기 다시 물 조금 더 있다. 물 한 모금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 갔다 허겁지겁 올라가 올라와서 바로 컴퓨터 앞에 안 이라고요. 그런 똑같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가끔 말씀드리는 게 정말 편안한 상태로 본인 입장에서 일이 너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본인 여기 각자 계시면 살아온 패턴대로 그 패턴대로 이해를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 나가십시오.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제품 바꿔 쓰는 거고 사람 모으는 일이에요. 그럼 첫 번째 제품이 정말로 좋은지 그럼 사람은 어떻게 모으는 게 좋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모으는데 내가 모으는 게 한계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사업이야. 사업. 그러면 조직을 끌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적당히 모으는 거는 소비자 모으는 거 그냥 모으는 건데 이게 비즈니스로 가는 경우는 이제 조직적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역할 분담 다 하고 그게 다예요. 아이템만 유통업이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처음 들어와서 제가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요. 애터미 제품 쭉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보니까 한 4년 전이고요. 쭉 제품을 확인해봤어요. 근데 제품의 80% 이상이 3만 원짜리 이하 제품이야. 그럼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 팔아갖고는 답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구나.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유통업에서요. 한 달에 200 정도 수입을 가져가려면 대량 10% 15%를 잡더라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이 팔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매장도 없이 단순하게 2천만 원 이상을 팔는데 3만 원 이하 짜리 제품을 갖고 파는 거냐고 다니면서 제가 어떤 아 이거는 무조건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구나. 파는 사람은 쓰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쓰는 사람이 그래야 200이 됐든 300이 됐으면 이게 될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후속 조치하고 많은 사람한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나 혼자 소비자 모으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그럼 이제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10명 20명을 소비자를 가진 사람은 그게 우리 동업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동업자를 찾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첫 번째 제가 동업자를 찾는 일단 유대감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후속 조치라는 게 소비자를 만드는 건 그냥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동업자 찾는 데는 그분하고 친해지기 전까지는 일이 될 수가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해보니 가끔 가다 보면 누군가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지인들이 제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긴 저하고의 객관성이 없고 주관성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쟤는 학원 원장이다. 저는 요식업 하는 친구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잘 안 들어오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에만 객관성이 되어 가야죠. 제3자는. 저를 찬찬히 보는 거죠. 정말 저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는 데는 동업자로 하는 데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화면에 어느 날 찾아갔어요. 뭔가 제안을 하잖아요. 누구 소개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제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내가 친구한테 갔어요. 제3자한테 갔습니다. 그분하고 일을 하는 방법은 유대감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진행될 수가 없을 거예요. 제품 하나 파는 거 가능하죠. 하지만 동업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는 자주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정말 친해져야지 그 다음에 일이 지내는 거예요. 친해지는 과정은 내 거 말고 정말 상대방하고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걸 공유해야 되죠. 상대방이 원하는 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갔지만 누군가 제안을 할 때 그분이 원하는 걸 찾아내야만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는 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시간적인 문제 상대방은 경제적인 문제 상대방은 여건 문제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 입장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려면 이러저러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제안할 때 저를 노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동업을 들어갈 거잖아요. 사업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거죠. 한꺼번에 말고 조금씩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실수 하나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이런 경우를 해요. 가끔 질문을 많이 하죠. 저희도 상대방이 공감대 형성할 때 제 사업자한테 제가 저는 저 먼저 얘기하죠. 오늘 가서 제가 이런 제 애들은 이런 애들인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장님 자제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할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보다는 좀 나은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분이 상대방이 자기 자식 자랑을 하면 끼어들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보는 거 이러면 큰일 나죠. 금물이죠. 절대 내 거에 관련되는 얘기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그분 상대방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그냥 예의상 이렇게 친절하게 누구한테 제3자에 대해서 그분의 가족이라든가 그분의 배우자라든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막 자랑질러 속으로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괜히 물어봤지. 상대방하고 교류를 가든 항상 그게 적정하게 제가 단지 그분들한테 제안을 한 거는 누다 없이 상대방 만나가지고 상대방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제부진 이런 물어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제 내 배우자 얘기도 했던 거고 우리 부모님 얘기도 했던 거고 내 친구 얘기도 했던 거고 내 자식 얘기도 해서 그분한테 그분의 뭔가를 공감대 형성시키려고 질문 속에서 던진 거잖아. 안 불편하게. 그분이 자랑한 거 들어주셔야죠. 그 유대감을 갖는 거니까 그게 공감대 형성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같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신뢰라는 게 필요하죠. 누군가 다 어떤 분들하고 같이 하는 데는 이 신뢰가 기반이 되는데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럼 우리 여기 많은 얘기를 합니다. 후속 조치에서 기본적인 게 얘기를 해요. 가서 책자도 활용하고 그런 일반적인 게 저희가 늘 들어왔으니까 현장에서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장에서 직감적으로 느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라든가 제품이라든가 기본적인 툴은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실제 이 일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벤시스에서 그럼 사람을 모으는 일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서로 유대감을 갖고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내 모습을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동업을 만들어가는지 그게 키포인트죠. 그런데 비단 여기서만 만들어질 건 아닙니다. 국내이든 국외든 지방이든 어쨌든 저희는 이걸 통해서 아까 제가 누군가한테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수익구조를 설명을 하고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쇼더플랜 쇼더프로덕트 쇼더파서빌리티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공감대를 갖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 자기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문가가 돼야 되죠. 사람을 작게 모았을 때는 그냥 구멍가게 수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적인 틀로 만들어가면 조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가는 데는 본인이 잘하는 역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특히 이 일이 애터미 사업이 연배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저는 그런 거 봐요. 정말 용병들을 모아 놓은 느낌 정말 전문가들 다 모아 있는 거예요. 이 용병들이 힘 맞추면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2, 30대 애들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 각각 프로페셔널 용병들을 잘 팀워크를 만들어 갈까. 그럼 첫 번째가 다양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잘하고 저분은 저를 잘하고. 그래서 약간의 복제라는 개념이 참 애매해요. 왜 그런 말씀이냐면 워낙 애터미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따로 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복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큰 틀에서 애터미라는 게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린 거기 붙여만 가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큰 틀을 보여주느냐 정말 애터미가 정말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사에서 모든 시스템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게 복제라는 개념을 전체를 갖춰주는 거예요. 전파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누군가 중간에 실수라도 상관이 없어요.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라는 그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붙어서 거기에 붙여가는 방법만 터득하면 되거든요. 나를 따라 하지 마라고. 나처럼 뭐라고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애터미 틀에 붙어서 가면 되거든요. 제가 붙어서 가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제가 접점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나는 거니까 애터미가 가서 접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 파트너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사업플랜에 대해서 전문가 돼야 되고 제품도 마찬가지고 전체 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사업 부분은 두 번째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내가 그걸 배우고 내가 해보고 그게 자기화가 되고 다시 누군가한테 안내한다는 게 그런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학교 가면 배우고 가르쳐버려요. 선생님들은 중간에 없어도 됩니다. 배우고 잘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많은 선배들은 배우고 행해보고 그냥 가르쳤습니다. 나처럼 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중간에 조금 이게 환경이 바뀌었죠. 자기화가 필요해요. 자기 틀대로 큰 틀에서 하지만 항상 전체 팀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애터미 팀에 맞춰야 되고 분당 탑의 큰 티들에 맞춰가야 되는 거고 소규모 해가는 건 소규모 플랜드를 해가면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돼 있는 게 애터미가 잘 돼 있죠. 분당 탑이 잘 돼 있잖아요. 전체 틀에서 항상 그 언저리 그게 애터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복제라는 것도 아까 조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는 이제 비즈니스로 가면 자기 조직을 가이드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의 크기 많고 본인의 조직이 성장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정말 비즈니스죠. 팀이라는 거 혼자는 관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앞으로는 혼자도 판매사 갈 수 있기 때문에 회원 한 번 가입 안 시켜도 그거는 조그만 영역이지만 이걸 비즈니스로 간다는 얘기는 조직이 만들고 팀이 구축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 사업이 영역이 되죠. 그럼 그 팀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할지 그런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늘 저희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늘 아마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가 방법을 찾지 말고 목표에 초점을 맞추자 방법 모르는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모르는 방법, 제품 쓰는 방법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죠. 왜 이걸 본인이 선택했는지 정말 3년 만에 내가 해서 결과치가 너무 좋은지 그러면 한 번 해보겠다. 집중력도 필요하겠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정말 적응되지 않은 처음에는 이렇게 줌이란 게 되게 뻘쭘했잖아요. 그 어설픈 환경에 이 환경에 나서 이 화면을 보고 이걸 내가 왜 하는지 다 불편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들어올 사람은 더 불편할 겁니다. 거기다 메타버스는 더 불편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 시간을 투자하는지 중간에 방법은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다 있는데 여기서 또 그 못지않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년이면 내가 해보겠다. 10년은 자신이 없지만 실제 3년 정도 되면 기본이 구축이 돼요. 처음부터 여기 계신 분들한테 10년의 인패를 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3년에 천만 원 작전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성윤 박사님. 100일 100만 원. 3년에 천만 원 작전. 그리고 내가 3개월, 6개월 내 팀을 구축하는 일.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결의하고, 결의하고, 결의해라. 긍정적인 생각, 주도적인 사람, 대가를 지불하는 그거 원론적인 얘기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본인 입장에서 내가 이걸 왜 하려고 그랬는지 아까 얘기했죠. 이 사업은 정말 사람을 모으는 일이에요. 내가 배우고, 행해보고, 자기화하고,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배우고, 행하고, 새로운 일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 사업이 그게 다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로 생각하십시오. 소비자 아닙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 내가 이 사업을 비즈니스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수익이 어떻게 되고 몇 년 동안 하면 이게 될 것 같고 몇 년 동안 하면 이게 될 것 같고 본인도 그걸 스스로한테 믿어야 돼요. 스스로한테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확신화시키면 누구를 설명하냐. 우리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여덟 단계라고 있는 그거는 이 일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로 그 패턴 되려면 다 성공을 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결과치가 너무 크니까 저도 그랬고 여기가 지금도 그걸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그럼 저희 알 수 있으니까 그걸 해보시죠. 제가 너무나 평범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평범한 얘기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그분이 10년을 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5년을 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부터가 중요하지. 환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된다. 어제는 어젯밤에 끝났다. 정말 많은 얘기가 있어요. 저도 늘 대낸인 거예요. 그리고 3년 이내에 이걸 끝내겠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앞으로 1년이다. 금년 10월이나 11월 달에 APP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여기서 여기저기 많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내 건지 아니면 회사 건지 어떤 분은 애터미 회사 거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거예요. 각자 주어진 겁니다. 비전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사업은 정말 큰 플랫폼 인터넷 쇼핑몰이 각자한테 주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도 같지만 프랜차이즈가 30개가 주어진 거예요. 아리바게트 스타벅스 이디아 그게 각자 주어졌는데 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인들이 그걸 받았는지 잘 찾아보세요. 안 받으신 분들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나갈지 그게 국내에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전세계 나와서 다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리고 동업자를 구하고 내가 비즈니스적인 마음으로 가져야 될지 저도 늘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늘 제가 도움되는 게 제가 성장되는 게 가장 자극받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해요. 회사가 성장되는 게 회사가 성장되는 거 제 옆에 동료가 성장되는 게 가장 저한테 자극이 되고 저도 또 내 동료들을 성장시킬 때 제가 성장되면서 그분들한테 자극을 주고 싶은 게 서로 이렇게 가장 큰 팀워크 같아요. 오늘 원론적인 얘기 빼고 제가 현장에서 한 4년 동안 해오면서 늘 느끼고 그런 일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긴 얘기 잘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